국내 연구진이 빨강과 파랑 등 다양한 색을 띈 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민대 공동연구팀은 기존 태양전지에 특정 파장의 빛만 선택적으로 반사해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광결정 필름을 붙여 이 같은 태양전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개발된 태양전지는 다채로운 색상 구현과 일정 부분 투광성도 띄고 있어 건물 창호용 태양전지로 응용될 전망입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화학회 응용재료 개면에 실렸습니다.